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즐거움을 노래하는 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박수 소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리면 안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미진이라고 합니다 첫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제 자작곡인 노크미라는 곡으로 제가 오프닝을 혼자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막 타악기도 있고 피아노도 있잖아요 저 혼자 칠게 아니라 오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올라오세요 주인공처럼 올라올거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저 햇바라기 친구들하고 같이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카운을 연주할 소개 본인이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드럼치는오빠 들치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건반치는 인나내라 오늘 이렇게 3시에서 30분동안 즐거운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악기 친구들과 함께 다음곡인 후드집업이라는 제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자 달린 옷 있잖아요 그거를 오우 우리가 너무 좋은가 봐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네 모자 달린 옷을 생각하면서 쓴 저희 자작곡인 후드집업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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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